자, 제로 가겠습니다. 자, 유튜브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, 트위치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자, 돌아온 붕어영 킹오파 94, 싱글보드 최고 난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, 제가 뭐 잘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분풀이 하려고, 컴퓨터한테 분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오케이! 오라 오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시즌 어우 참 기효방 속이 날 알 것 같네 걸린 표치에요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쓰는 사람이 흑사리를 내지 않는 한 걸리면 끝이에요 그냥 어우 속이 시원하다 아까 그 벌레같은 거잖아 인간인가 속이 시원해 나라 알 것 같아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알겠어요 자 야비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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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단 하단 하단? 아 뭐야! 하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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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시기! 하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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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, 하단! 하단! 이거한테 졌다고? 이런 고깃돈가한테 졌다고? 아 이거 반성해야 돼 이거는 끝났네 아 이거 개기 충납박풀하네 오 좀 맞아야겠다 아 뭐야 아 졸라빡구매 아 돼지 꼴 보기 싫어 아 괜히 돼지가 아니야 괜히 짤리는 게 아니에요 짤릴만 하니까 짤리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씹위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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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몬, 버스, 애니마, 라이트, 라이지인스 끝났네요 다이몬기 왜, 왜 추가 잡기가 안 됐어요? 마지막에. 여성팀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. 와. 와 와 저렇게 안걸드네 와 와 와 와 와 아 와 와 조солют 에 closing 지 ienen MO 만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! 이상하게 마지막에 연사작기 한 번 더 안되네 다이아몬드! 파이팅!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! 더보... 한 번 더 잡고싶은데 오케이 한 번 더 잡았다 그래 이거지 난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이 세상 재미없게 사는 세상 끝냈네요 아우 좋아 난 네 아 왜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아 아우 아우 아 아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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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한 번은 터지고 싶었는데. 끝났어. 끝. 끝. 스ipp Stocks 스푼 çek이게 줘. 앞 Summon 라인 더이가 seems 치기 커. 깜짝이야 500 압터 어허 은심 씻 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